네, 이번 한 주의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오늘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동아그룹인데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모셨습니다. 날카로운 어떤 전망들을 해주시는 걸로 유명해서 한번 모셨는데, 오늘도 정치권 기상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벌써 넷째 주인데요. 이번 한 주 좀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오늘부터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총선 컷오프 대상을 추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고, 또 민주당에서도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시작합니다. 또 여야가 나란히 기업인 출신들을 영입을 해서 국민의힘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또 민주당은 공영훈 현대차 인사들을 영입을 해서 입장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한 주에 예보관 총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 한마디로 용비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용비전입니다. 용비. 용비전. 네. 어젯밤에 터진 거죠. 다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보고 선택한 길인데 계속 가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정면 충돌했거든요. 어젯밤에 이게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가 이 문제로 아주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비대위가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일이 불거진 다음에 첫 회의에서 어떤 말을 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기자 생활을 저보다도 훨씬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총선이 80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이례적이고요. 저도 사실 어젯밤, 어제 일요일인데 아마 어제 각 매체 정치부, 언론 매체 정치부들이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밤까지 하고 사설까지 다 갈아끼고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선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당의 문제가 있고 개혁을 해서 총선을 위해서 정말 국민한테 마지막 카드로 내미는 게 비대위거든요. 그렇죠. 비상대책위원장. 비상한 정말. 비상하게 정말 대책을 만들어서 국민께 이제 이걸 갖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게 비상대책위원회이고 위원장인데 그거를 다시 어쨌든 이 정권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사실상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럼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막 끝까지 간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러면 정말 한 위원장이 정말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 다음에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야말로 지금 비상사퇴를 선언해서 당원당규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까지 물러나고 그래서 정말 총선까지 마지막 카드로 내민 게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이게 지금 사퇴를 하고 붕괴가 된다면 저는 총선에 정말 여당이 큰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하여간 여당의 불리한 결과 이거가 자초하는 그런 문제를 나눌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사천 논란 한동훈 위원장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포울에 거의 공천을 확정한 것처럼 발표한 이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 국민의 비대위에서는 유일하게 혼자 목소리를 냈던 게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구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좀 통일된 목소리를 요구하지 않고 방치한 것 이게 좀 대통령실 입장에서 불편했던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우선 공천은 사실은 비대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공천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국민한테 선보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인물은 속과내고 이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선거에서 이제 여당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보대위원장의 아주 중요한 권한인데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더군다나 사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같은 우호관계지만 어떤 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당의 어떤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터졌다는 건 좀 납득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서로 사천 논란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 전에 바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양 의뢰 나오는 문제. 이것도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 계양에 가서 신년 인사회 할 때 거기 가서 무대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계양 의뢰 전략공천 되나 하는 그런 전망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용산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전략공천 지금 그런 어떤 논란이 나고 있는데 김경룡 하여간 비대위원 전략공천 논란 이후에 이게 나왔다는 거는 김경룡 비대위원 쪽에 더 뭔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고 굳이 따진다면 그리고 김경룡하고 원희룡의 차이를 본다면 결국 김여사 문제를 어쨌든 김경룡 위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 만났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나서 두 가지를 전달했다고 해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 보시기 걱정되는 그런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될 문제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한 게 있죠. 이거는 정말 공작에 의한 함정에 의한 몰카 취재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걱정하시거나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최근에 이거와 관련해서 논란이라기보다 관심이 되고 있는 게 조만간 지금 결정이 될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이 연두 기자회견을 만약 한다면 거기서 김건희 여사의 백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안 나올 수 없죠. 그 경우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의견이 올라간 거죠. 국민 눈높이에서 또 보시기에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 사실상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그러한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상 직관적으로 전달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이 전달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1번. 2번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말한 1번과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이건 대통령실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대통령실 입장과 다른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겠죠. 거기다가 이제 아마 사천 논란이 뭐까지도 겹쳐가지고 물러나라. 사퇴 요구까지 갔다. 두 가지가 다 있고. 두 가지가 다 겹쳤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격한 표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격한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 위원장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한 위원장에게 이제 전달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하여간 격한 어떤 감정이 들어간 그런 표현들이 했다는 얘기가 있고 어제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것에 의하면 두 사람이 정치적 결별이 아니라 인간적 결별을 밟는 수순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욕과 연관된 겁니다. 굉장히 격한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내가 또 따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미 19일 날 19일 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국민 보기에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는 얘기죠. 네. 전후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직전 상황에 한동훈 위원장이 주변에 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여사님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도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또 당신이 생각하는 대응의 수준은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물어봤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당한 주변에 좀 신뢰할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례적인 질문이겠거니 했는데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한 위원장이 나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이 있구나 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죠. 결국은 어느 정도는 이건 유관 표명을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비대위에서 어떤 다른 것을 하더라도 총선에 결국은 이 문제가 계속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전달이 됐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취재하기로는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취재를 엄청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과 주변의 또 여러 가지 조언을 종합한 결과 한동훈 위원장이 19일부터 그 메시지를 발신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제가 듣기로는 용산 참모들도 어느 정도는 유관 표명의 필요성을 좀 많이 들은 거예요. 용산 참모들 예를 들어서 주변 여론으로요. 그렇죠. 이관서 비서실장도 포함됐다고 보는데요. 용산 참모진이 왜냐하면 이 삭세가 나기 일주일 전쯤 어제 일요일로부터는 일주일 전쯤에 신뢰할 만한 언론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제가 그것도 좀 취재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인들이 되게 그렇거든요. 우리도 이해한다. 당연히 이거는 우선 그 취재했다는 쪽의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 함정이다. 취재 방식은 문제가 분명 있지요. 그렇죠. 취재가 아니고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건 정말 취재가 아니고 이건 정말 비열한 그야말로 어떤 공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영상과 상황을 끌어낸 방식 그리고 그것을 또 갖고 있다가 굳이 총선 직전의 어떤 시점에 터뜨리는 어떤 기획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정말 언론의 탈을 쓴 저는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가 없고 굳이 취재라는 말도 쓰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명품백 논란 자체는 거기에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납득할 만한 좀 최소한의 설명과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참호진도 그 같은 또 당의 또 이른바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어떤 친륜 핵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공감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여 만에 결국 나온 것은 대통령의 어떤 격한 표현과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어떤 의사 전달인데 이것을 볼 때는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궁금할 텐데 결론이 어떻게 달 거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게 사실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요. 예전에 그 초선들이 연판장 돌리던 것도 생각나고 대통령 시기에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던 과거의 연판장 사퇴 때 주역들이 다시 등장을 해서 어제는 이제 이게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사실 이분의 메시지는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히는데 초선 이용 의원이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의 한 의원장 지지 철회했다 이런 기사까지 올리면서 지금 여론을 좀 조성하려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동주하는 목소리가 좀 이어질까요 친윤 1부에서는 하겠죠. 예를 들어 장해찬 의원 같은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몇몇 어떤 분들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반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박의 목소리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저께 친윤 분명한 친윤인데 그분이 수도권 쪽에 나오시려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되느냐 했는데 그분도 이렇게 어쨌든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했지 않느냐. 한 위원장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그럼 됐다. 한 위원장이 그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 갈등은 좀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될까요 일단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겠다 이런 건데 친윤들이 물러서지 않고 친윤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친윤이 좀 분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강성 친윤은 어떤 한 위원장의 사퇴를 격하게 요구하겠지만 친윤이라도 수도권에 나오는 친윤 또 성향이 좀 더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친윤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는 제가 당장 어제 취재한 친윤만 해도 굉장히 상당히 아주 열성적인 친윤인데 그분만 해도 이것은 한 위원장이 일단 사퇴를 거부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총선 앞두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어찌 보면 대통령실이 그동안 했던 얘기는 계속 이건 함정이다. 정치 공작이다. 그 얘기만 하고 뒷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맞는 겁니다. 분명히 맞아요. 저는 100%가 아니라 200% 공감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여전히 그 부분만 강조해야지 왜 집권 여당이 나서서 뒷얘기까지 하느냐 왜 사과 얘기까지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집권 여당이라는 건 정권에 어떤 정권에 대한 부당 공격을 막아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궁금증 또 정권이 서로 당연히 저도 100% 공감합니다. 가해자 분명히 피해를 당한 쪽이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명품백은 분명히 수순 논란이 불거졌고 그래서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실은 저는 어쨌든 간에 용산의 입장을 많이 당연히 옳다고 보는 부분이 많지만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정치라는 것은 또 국민한테 어떤 유관 표명을 하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에 보면 불륜 논란이 있는 후보가 아주 그때 문재인 정권 시절이죠. 불륜 논란이 있는 후보가 민주당 와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나가게 좀 도와달라. 그리고 이거 사실 아니다 했는데 당시 사무총장이 불륜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지금 지역에 그 논란이 일어가지고 막 지역 신문에도 나고 막 시끌시끌해. 그래서 이거 자체로 당의 큰 어쨌든 무리가 나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논란 일으킨 것만으로도 이제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낙천을 시킨 경우가 있어요. 이걸 꼭 대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치라는 것은 사실관계 관계 없이 사실관계 없이 논란으로도 이제 어떤 정치권에서 나름의 국민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동영상 유포하고 그런 식으로 취재를 빙제한 공작을 한쪽에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거는 나름의 어떤 사법적인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그걸 넘어서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치는 정치의 몫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여간 국민들이 조금은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은 언론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잘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것만 얘기하는 거는 앞에 건 당연하지만 뒤에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전략공천이 사천으로 비춰지는 문제 논란.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너무 이번에는 정치 초보인 게 좀 드러났다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겁니다. 이게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 이렇게 전략공천을 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현역 의원이 컷오프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컷오프를 될 경우에 뭐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만을 품고 이 불만을 갖고 있다가 만일의 경우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제의에 붙일 경우 반란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민주당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민주당이 어떤 계획을 짜고 있냐면요. 일단 설 전까지 최대한 해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순 논란을 계속 거론해서 하여간 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저 국민의힘의 어떤 분란을 지켜보겠다. 분란 주장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반 정권 의식을 고향시키겠다. 설까지. 그래서 설 밥상에 이제 어떤 안주 감으로 내놓겠다. 그리고 설 지난 직후에 저 뭐냐 공천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진행이 돼 가지고 컷오프 현역 의원이 예를 들어 한 20여 명 컷오프가 되는 그 시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20명이 컷오프 되면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법 야권이 한 180 190석 되잖아요. 20명만 만약에 반란표가 넘어가면 200표 넘어가니까 제의가 이제 무산될 수가 있죠. 뭐냐 오버라이드가 될 수 있겠죠 .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보면 국민의힘 공천 과정 컷오프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2라운드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에서 사천 논란 그다음에 부당한 컷오프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반란표 가능성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그래서 단순히 김경룰 비대위원의 그런 어떤 전략공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남 중진 이런 사람들의 불안과 반란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사천 논란은 없어야 되는 거죠 .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시스템 공천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총선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분열하면 반드시 필패했던 기억이 나서요 . 당연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대표 옥쇠들고 날랐을 때 또 생각이 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정권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바로 당의 수장이었는데 지금 당의 수장이 한동훈 위원장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면 충돌하면 그때 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될까요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천이라든가 전략공천에 있어서의 무리한 어떤 이런 논란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으로 가서 당내 불안 요인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용산에서는 어쨌든 당에 개입하는 것은 우선 그 자체로 정도가 아니고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 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것은 용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도의 입장 표명은 필요하고 기자회견을 한다면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정도에서 기자회견 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기자회견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뭔가 여러 가지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 이걸 보고 있는 대통령실 이나 당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찬호 위원과 함께 정치예보관 코너 얘기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